마지막 가수의 공연 불꽃놀이까지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야 근데 정말 여러분 약속 잘 지키네요 한 분도 안 나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차 가실 때 하나 먼저 부탁드려도 될거에요 가실 때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 브랜드 사과 요거 좀 드시고 가시면 좀 사가시면 안 돼요? 아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사과라는 얘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어 장구의 신 드론 아이돌 여러분 박서진씨의 무대입니다 박서진씨 아니 박서진씨 들어왔시나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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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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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